우리 군의 대민지원은 휴일에도 쉼표 없이 이어졌습니다. 방역활동은 물론 농가 일손 보태기 등으로 여전히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문현구 기자입니다. 군은 지난 주말 동안 장병 7,600여 명과 930여 대의 장비를 전국 곳곳에 투입해 수해복구 대민 지원을 펼쳤습니다. 육군 39사단은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경남 합천군 쌍책면 일대 수해복구 지원을 펼치고 있는데요. 부대는 원래 지원 일정을 늘려 이달 말까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방역작업이 한창입니다. 집중호우가 물러가자마자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그 어느 때보다 방역활동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육군 31사단 의무근무대 장병들은 전남 구례군 일대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을 주변과 비닐하우스 등을 찾아 연무 방역을 연일 펼치고 있습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천마부대 장병들은 전남 국성군 고달면 일대에서 오이비닐하우스 재배 농가와 딸기비닐하우스 재배 농가에서 복구 작업을 지원했습니다. 전체 1만 3천여 가구 가운데 10% 넘게 침수 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군 지역에선 해병대 1사단 신속기동부대 장병들이 비닐하우스 복구를 위해 폐기물을 실어나르고 시설 보수 그리고 마을 일대 분무 방역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남 국성군 수해 농가 비닐하우스 복귀 지원에 나섰던 54단 지성훈, 송호준 상사는 수해 복구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고속도로 심터에서 뒤집어진 차량을 발견해 탑승자를 구출한 일도 있었습니다. 육군 육공병여단 장병들은 산사태 등으로 지뢰 유입 가능성이 있는 경기도 연천군 지역과 남북 공유하천 주변 지역 등에서 지뢰 탐지 작전을 벌였습니다. 24일 기준 지난 7월 말부터 20여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대민지원 활동 전체 집계로는 연 인원 8만 명 가까이 이루고 장비도 7,500여 대를 지원 중입니다. 지금까지 군 대민지원 일일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이라국은 기춘다. 정작 공개 체분 열정 열정 وال